wie in want reiner K폭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아 뭐야 뭔데 겁쟁아 겁쟁이는 건 맞지 너 항상 겁쟁이로 살거야 겁이 많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너의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 줄 내가 뭔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생각했어 그럼 뭔데? 게임을 하나 다운을 받아놨거든? 게임? 컴퓨터에 근데 무서운 게임이야 일단 이 게임을 하면서 네가 소리를 한 번도 안 지르잖아? 어 그럼 내가 50만원 줄게 진짜 다 걸고 아 진짜? 진짜 소리만 안 지르면 되는 거야? 어 소리만 안 지르면 돼 뭐 이런 거 빠바바밤 몸 구르는 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소리만 안 지르면은 그럼 무조건 콜! 근데 게임이 한 개가 아니야 그럼요? 다섯 개야 아 싫은 말아 가 가 아 왜냐면 50만원은 그냥 하나당 10만원인데 아 그러면 그래도 다섯 개는 좀 심해 그 대신 이제 네가 1번에서 소리를 안 질렀어 그러면은 그거는 10만원 받고 네가 그만둘 수도 있어 하지만 1번에서 소리 질렀다 그럼 2번 도전할 경우는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이걸 이해했어? 오케이 그냥 어쨌든 나는 소리만 안 지르고 되는 거야 어 알겠어 오케이 아우 언니 왜 그냥 이리 와 여기 앉아 언니 이미 분위기 자체가 무섭잖아 자 여기에서 오늘은 네가 케미 돼줘야 돼 이 케미 너를 찍어줄 거야 아이 아 안 하려면 말아 아 됐어 아니야 해 해 해 하는데 아이씨 할 거야 알겠어요 계약이 성사됐어 내가 만약에 내가 진짜 던져야 돼 진짜로 당연하지 일단은 내가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어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 왜냐면 싫어 말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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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혹시라도 네가 눈을 감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눈을 감는 순간 그냥 게임 아웃이야 와 미쳐버립니다 개 다웃하면 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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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시작 컬야 아아 아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모서리 이거 못해도 될까요? 어떡해. 50만 원! 50만 원!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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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식은담 장난 아니야? 야 그러면 내가 진짜 귀 한 번 넣을게. 내가 너 1분만 채우면 50만원이야. 와.. 한 번? 어! 그래서 내가 이건 할게. 두 번 정도는 소리 지낼 수 있게 해줄게. 알겠어. 아아악! 아아악! 몰라! 배스룸! 키친! 키친할게! 부엌? 아니야! 키친할게! crescent 무서워. 어이거 못찾겠어. 어디에? 설마. 달력ijn다고 따진다고. 왔어. 알갈 obten went not. 야 так. 뭘 왜? 안 치러 갈게. 흠미. 。 아아악! 된다. 먹었다, 먹었다. 먹었죠, 학생이. 사회해, 사회해. 하지마! 하지마! 화를 해! 화를 해! 화를 해! 엄마! 잠깐만! 우워우워! 우워워워! 우워워워! 오 뭐야 뭐야? 오 뭐야 뭐야? 우워우워! 아 진짜... 아 Лю놈아. 아 진짜... 아 진짜... 아 진짜...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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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~~ 아~~ 이수리 아~~ 너 누워서 뭐해? 아~~ 진짜 뭐야~~ 너 누워서 뭐하냐고 왜? 뭐야? 뭐가? 근데 이게 누구야?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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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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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~ 아 너무 무서워~~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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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 어! 아 뭐야! 진짜 웃겼어 너 어차피 탈락이야 으어어어어 진짜 언니! 일부러 하자 그러는 거다 오? 언니가 저거 너무 설득해? 뭔데? 흠 아아 난 나도 무서워 들어와! 현아야 들어와! 아 못다 아 진짜 아아아 아 나 진짜 언니 나 진짜 뻥하냐 지금 짠이 너도 지금 머리카락이 더 웃겨 너 왜 집에 안 갔어? 너 아까 갔잖아 에이 그래도 이런 거 한번 초등학생이 도와드려야죠 그냥 10만 원 주실 거예요? 그러면? 10만 원이 뭐야 지금 하나도 못 갔어? 아니 공급해서 입금해줘 빨리 어 빨리 주세요 제가 10만 원 주라고 주신 거예요 어 내가 준다고 해가지고 기다린 거야 아니 왜 그래 왜 맨날 상의 없이 쓰냐 아니 오늘 일 있는데 자기 뭐 알바 1일 알바 하러 간다고 했는데 내가 그럼 여기서 1일 알바 하라고 했어 맞아요 어 나 진짜 언니 때문에 진짜 나 지금 내 간 이만해 지금 이만큼 남았거든 지금? 어 네 눈 크기만큼 남았네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옆에서 웃겨 죽는 줄 알았네 아 진짜 나 이거는 나 어떡해 그래 강심장 만들기는 오늘 실패다 나 그냥 그렇게 살아래 강심장 나 그렇게 살아 야 진짜 너무 무거웠어 고마워도 와 나도 무서웠어 근데 하.. 아니 형 불쌍 난다 아무튼 수빈아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도 돼 그래 창콩 찐콩 관심있으음 연락 주세요 팡팡팡 창콩찐콩 콩콩 콩콩